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허벅지 둘레 몇 센치나 되나요? 사실 허벅지 둘레가 굵을수록 당뇨 유병률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와 함께 도대체 몇 센치 이상 돼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후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이 허벅지 둘레와 당뇨 유병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입니다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약 32만 명의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30세에서 79세 사이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분들 허벅지 둘레를 측정해서 그분들의 허벅지 둘레와 당뇨 유병률과의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요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죠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남자인 경우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율이 8.3%씩 증가했고요 여자인 경우는요 9.6%씩 증가했습니다 자 굉장하죠? 허벅지 둘레가 감소할수록 당뇨 유병률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센치 이상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사실 43cm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43cm 미만인 경우는요 남자인 경우에 60cm 이상인 경우와 비교해 보니까 당뇨에 걸릴 위험율이 4배나 증가했고요 여자인 경우는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인 경우에 57cm 이상인 경우와 비교해 봤더니 당뇨에 걸릴 위험율이 5.4배나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43cm는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55, 60까지 늘리면 좋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율이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액성에 떠돌아다니는 혈당, 포도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포가 바로 근육세포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허벅지 근육일까요? 그 이유는 전체 근육 중에서 하체가 전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고요 그 중에서도 40%가 허벅지 근육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충분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빨리 근육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와 함께 엉덩이 근육도 거기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스쿼트 같은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요 허벅지가 둘레가 굵고 그 다음에 또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위험도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또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허벅지 근육을 충분하게 잘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서 바로 허벅지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줄자를 가지고 똑바로 서서 가장 두꺼운 부위를 측정합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해서 몇 센치가 나오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고 내가 남들보다 가늘다면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죠 허벅지를 굵게 하면 좋겠죠 자 오늘은 제가 허벅지가 굵어질수록 이러한 당뇨병이 걸릴 위험률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허벅지 근육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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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